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 아닌 것들 이야기를 주로 전해드리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랑 애가 셋이나 있는데 잠수를 타버린 남편 드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잠수를 타며 이혼하자고 난리네요 너 뭐냐 여자이냐 인간아 그게 니 뜻대로 되겠냐고 원제 남편의 잠수 그리고 이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셋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언 좀 구하고자 해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 갑자기 잠수를 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사이도 좋았거든요 평소에 근데 지금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벌써 2주나 됐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이번 달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싹 다 정산받아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하면서 아직 몰랐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놀랍니다 순간 이건 또 뭔가 싶어 가지고 일단 가출신고 했고요 이 사람이 평소 누구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조회해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저기 모르는 이름으로 막 백단위의 돈을 주고받는 등 현금이 생기면 다 뽑아가네요 그리고 제가 이러던 중에 회사 다른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퇴사하기 이틀 전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 100만원을 빌려갔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안된다고 언제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저는요 이때 저희 남편 폰이 두 개인 걸 처음 알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폰 같은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세컨폰이었던 겁니다 여하튼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길래 그냥 그래 좋다 이 새끼야 이혼하자 애들 다 데리고 가라 이랬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엔 반대로 좋다 그럼 내가 다 데려갈 테니까 연락해 이혼해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요 그래 그럼 언제 몇 시에 법원에서 볼 거야 이러면서요 2주 만에 연락이 온 거야 와 미친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도 뭐 일단 연락은 됐으니까 침착하게 아니 뭔 소리야 애들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전부 다 상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와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랬더니 아니 서류 같은 거야 법원에 가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상의할 게 뭐가 있냐 집 볼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집으로 오라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말 한마디 이게 뭔가 딱 걸리고 쎄한 느낌이 들어서 통장 내역을 다시 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매달 돈 2, 3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미친 인간 바로 어제네요 강남에 가서 일본식 파스타를 쳐 드셨네요 거기다 여자 옷 가게에서 옷도 사고 돈 나가는 거 보고 처음에는 도박을 하는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자식이 외도까지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여하튼 이 인간 대화 거부로 말도 아예 안 통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니까 아까 변호사 상담 신청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박도 그렇고 외박도 그렇고 외도도 그렇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이대로 그냥 협의 이혼을 하자니 이 거지같은 쓰레기 남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꼬라지라 절대 해줄 수 없고 소송을 해봐야 이혼 소송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요 전혀 아무런 판단이 안되고 있어요 폰도 남의 명의고 차도 없고 집도 전세 재산도 마찬가지고 나눌 게 없으니까 그저 양육비랑 집 문제 이야기만 하려는 건데 왜 이걸 피하는 걸까요 지 뜻대로 이혼해주겠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 돈 걱정 집 걱정은 하지 마라 이러세요 저희 집이 조금 살긴 해요 다만 이 인간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너무 괘씸하니까 절대 지 뜻대로 해주지 말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애들 데리고 이혼해준다니까 얼씨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급한 거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그렇다는 건 분명 거지같은 뭔가가 숨어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차근히 살펴보랍니다 참고로 인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나간지 벌써 2주가 넘었고요 저희 막내가 겨우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너무나 자상하게 그 뻔뻔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오버렷되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고 견디기가 힘든데 또 그러다가도 또 금방 그런 감정마저도 사치다 아깝다 이러면서 차분해지고 막 제 정신이 왔다갔다 해요 오락가락 혼미해 지금 제가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이게 뭐야 내 살다살다 남친도 아니고 남편의 잠수이별 아니 이혼하는 건 처음 보네 아 진짜 뭐 저떤 그지같은 놈이 다 결혼을 했어 어? 대댓 거기다가 퇴직까지 했다고? 이거 너무 이상해 혹시 이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낚인 거 아닌가? 2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남자가 연락할 때까지 그리고 집이고 재산이고 네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려놓고 특히 상간녀 증거 잡아 고소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대댓글 글쎄 잠수 타기 전에 돌릴 수 있는 명의와 재산은 싹 다 빼돌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사도 하고 잠수를 타는 거지 당연히 퇴직금도 어디론가 다 빼돌렸을 거고 대댓글 상간녀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차도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또 폰도 다른 이름으로 된 거고 이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2번 여기서 묻지 말고 변호사한테 가요 거기 가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줄 테니까 3번 아니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게 지금 말이냐 똥이냐 기존 명의자 동의도 없이 어떻게 명의를 돌리냐 장난하냐? 아니 현실적인 조언을 하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3번 3번 그 퇴직금도 절반 가져올 권리가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됐으니 이 인간이 이미 다 써버린 건지 아니면 뒤로 빼돌렸는지 전혀 알 수 없어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2번 소송으로 이온 자산 분할 신청할 때 퇴직 내역도 다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 비율도 쓴 이익이 더 커지니까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3번 아니 도박하고 여자 만나는 놈인데 그 돈이 남아 있겠어요? 완전 개털에 빚잔치 읽게 불보듯 뻔한데 그냥 도장 안 찍어주고 내내 불륜만하게 냅둬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지 4번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고 이혼해달라고 싹 바뀐 얼굴로 강하게 요구를 한다 이건 100% 그 전부터 어떤 거지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쓴 이익과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 주변에 어떤 남자 평소 가정이 엄청 충실하고 아이들한테도 처갓집한테도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남자인데 뒤에서는 여러 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완전 다른 사람 두 얼굴의 사람으로 지냈지만 부인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불륜 상대가 자기 얼른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사업도 같이 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남자가 바로 거절했대요 그래도 이 남자는 자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가정이 그래도 안 깨진 건데 쓴 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 불륜 상대에게 확 넘어간 케이스 같아요 해가닥 뒤집어진 거죠 자기 잘못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질까 그게 무섭고 겁이 나니까 저렇게 딱 숨어가지고 법원에서 보자 이러는 거죠 왜? 도장만 찍으면 그냥 깔끔하니까 자기 변명 구질구질한 불륜 안 들켜도 되니까요 더러운 불륜을 비난받고 조린돌림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법원에서만 보자 이러는가 그냥 애새끼 그 자체네요 그랬으니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 지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비밀을 느낄까봐 숨는 것 같아요 5번 변호사 상담을 갈 거면 여기다 그럴 일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가 알아서 탈탈탈 다 털어주니까요 그러니 님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외도 증거부터 열심히 찾으세요 흥신소는 변호사에게 소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직 이혼 전이니까 만약 여자랑 여깨있다라면 그럼 내 한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고 완전히 개박살 낼 수 있습니다 두 연놈다 댓글 흥신소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재판때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안하세요? 2번 아니 이 인간은 대갈통이라는 게 머리에 어? 몸이 안 달려있나? 바보도 아니고 재판할 때 흥신소에 의뢰했소 이렇게 올릴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 절대 티 안나게 완전 잘 정리해가지고 마치 의뢰자 본인이 찍은 것처럼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멋지게 아니 사람들이 뭐 바본 줄 알아 6번 그냥 쓸데없이 힘 빼지 마세요 계획을 세워 주도 면밀하게 실행한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을 상대로 뭘 한다 해도 결국 다 허짓거리 되는 거니까요 그냥 애들 양육비나 잘 챙겨달라고 하고 마무리해요 나중에 애들 크잖아 그럼 엄마 마음 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인되면 그 작자 분명히 슬금슬금 다시 척기어들어오려고 할텐데요 그럼 그때 시원하게 복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힘내요 네 됐으니 네 그냥 쓰레기 버리듯 버려도 후회 안하겠죠 7번 와 애가 세신대 잠수를 탔다고 이게 사람인가 8번 아무리 집회사 집회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울 놈은 다 피우고 그럽니다 우리 회사 부장이 딱 그래요 평소 외근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나가길래 그냥 땡땡이 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상간녀 데리고 다니면서 일 보면서 법카로 밥 사채 먹이고 모텔 갔다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한 시간짜리 외근도 상간녀를 끌고 댕기더라고 그러고 칼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고 추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인간 평소엔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고 이 댓글은 뒤에 달려야 될 댓글이었네요 취미로 하는 운동도 저희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홀 시험원이 있는데 지금 상황들 의심되는 정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아니 네가 직접 본 게 있냐 뭐가 있길래 생사람을 잤냐 이렇게 화를 버럭 내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간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래요 제가 애들을 시댁에 데려다 놓으면 다시 저희 집 앞에 두고 갈 놈이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큰 상처는 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참고로 저희 첫째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막내만 늦둥이에요 큰아이들은 지금 대충 무슨 상황인지 눈치껏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의 경우 공인인증서도 없고 은행 고객센터로 입출금 기록만 확인한 거예요 평소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생활했고 남편 본인은 월급 통장 하나랑 공과금 통장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로 현금과 체크카드만 사용을 했거든요 적어도 제가 보는 앞에서는 늘 그랬었습니다 야튼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요 아 그리고 사람도 아닌 이 자식은 셋째를 낳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사생화로 빌빌기는 모습은 당장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저희 아이들만 보고 버텨보겠습니다 조언들 감사해요 댓글 1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진짜 역대급 쓰레기구만 와 2번 요즘은 탐정으로 합법이 돼서 증거 잘 모아준대요 그러니 꼭 시원한 사이드 드시길 바랍니다 3번 제 남사친아버지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네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잠수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4번 나 참 이게 뭐 그냥 남친도 아니고 십수년을 살맛되고 애들까지 낳고 살던 인간이 최소한의 예의도 없네 반드시 중병에 걸려가지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뒤져라 5번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남녀 사이고 부부 사이라는 거 진짜 언제 어디서 무슨 거지같은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6번 CM이도 똑같은 인간이구만 뭘까요 진짜 배신도 배신도 이런 거지같은 배신이다 아무튼 꼭 사이다 후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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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